야 어릴때 놀던 강인데 엄청 넓네 이쪽에 저쪽까지 헤엄치려면 최소한 40m 40m 이상은 헤엄을 쳐야 될 것 같은데 30m 최소한 30m 는 못치겠는데 지음터도 헤엄 못칠 것 같애 엄청 넓은데 이렇게 넓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넓어 썼나 우리가 놀던 데가 오 물고기 있다 엄청 큰데 보통 큰게 아닌데 잠자리도 막 날아다니고 여기서 그냥 보트 하나 딱 뛰어 놓고 아버지 어머니랑 가서 뱃놀이나 맨날 하면서 살았습니다. 딱 좋겠네 인생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집 줄 데가 없으니까 텐트 치고 놀아야겠네 집 옆이니까 차 타고 와서 그럴 날이 있을려나 모르겠네 진짜 그럴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럼